아기요 그냥 둠벙둥벙 학원 안 가고 그냥 자고 싶어요 늦잠 자기 여행 가기 게임 야구하기 친구들과 게임하는 거 게임이요 게임이요 놀기요 상콕이요 늦게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습니다 라면이요 스파게티요 집에서 끓여주는 엄마가 끓여주는 컵라면 딱히 없는데 바닐라 초콜릿이에요 불닭 세계먹방 투어를 다니고 싶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하자장면이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요 학원 갔던 일입니다 오빠가 저보고 돼지라고 놀렸던 일입니다 저요 숙제를 했던 일입니다 학원 가서 숙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던 일입니다 축제에 놓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개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놀고 쉬고 싶은데 학원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학교 숙제는 많은데 학원 숙제는 적어서 학원이 좀 더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받고 한에craft지는. 365일. 2달? 5달이었으면 좋겠어요. 3년이요... 1달 저는 2주가 좋겠습니다, 저는 가주가 마켓습니다.